아니, 대부분 양주 아니에요, 양주? 와, 이건 뭐다지다. 진희 씨. 되게 귀엽죠? 되게 귀엽죠. 소주를 저렇게 예쁘게 진열한 또 진열장을 쳐봐요. 되게 한국적이고 좋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근데 미니어처는 안 팔아요, 시중에. 그럼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선물 받았어요. 아, 여기 소주 브랜드에서? 네, 네. 이거 누가 아무나 선물해줘요? 아, 아무나는 안 해주죠. 전화해서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무 매력있어, 멋지다. 그럼 이제 이 나무도 무슨 나무입니까, 소개해 주세요. 어, 이 나무는요, 돈나무에요. 근데 이 나무가 막 입이 막 이렇게 지금 많이 막 뻗고 있어요. 돈나무? 네,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행사가 엄청나게 많으신 거예요. 오, 나무 이름이 돈나무예요, 진짜? 돈나무예요. 써있네요, 금전수라고. 네. 아, 진짜. 올 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잘 자라더라고요. 같이 진영 씨랑? 네. 그런가요? 네, 나도 제일 많이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엊그저께 행사하다가 코피 났어요. 너무 일이 많이 많아서? 네, 네. 몇 개 해요, 보통? 그러니까 그날, 그날 다섯 개 정도 하고 있을 때. 얘는 되게 싫어해요. 그래도 이제 자주 닦아주나 봐요. 네, 네, 얘는 되게. 반지를 합니다. 어디 전화 줬어요? 어디 전화 줬어요? 이거 꽃집에서. 쨔쨔쨔쨔. 그녀 오기야 키우고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부엌 한 번 해볼게요. 네. 최근에 약간 리뉴얼을 해서 집이 깎여진 상태죠? 그러니까. 야, 밑에 즙 봐, 즙. 야, 밑에 즙 봐, 즙. 즙. 즙 인생이네, 즙 인생이네. 어. 그럽니까. 고마야. 정말 짠한 애 인생이구나. 밑에부터 봅시다. 봅시다, 하나씩. 양파즙. 혈액이 선언이 좋더라. 양파즙. 양파도 빨간 양파를 드셔야 돼요. 아, 진짜? 아셨어요? 노란 양파보다 빨간 양파가 효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거 보다. 몇 십 배. 자, 또 위에는 어떤 집이 있나요? 네, 버섯. 버섯집이 있네? 네. 이게 버섯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피로회복도 되고 굉장히 되게 좋다거든요. 여러 버섯.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 그래서 또. 이거는 좀 시큼시큼하니 맛있어서. 아주 잘한 포도즙도 있어요. 네. 포도즙은 이제 피로회복. 반약 같은데 그러면. 아, 이거는. 아, 이건 그거예요, 잉어. 거의 즙의 화신이네요. 이거를 다 먹으면 그냥 터지겠어요, 먹으면. 그래서 배가 안 고플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육류를 좋아하잖아요, 형이. 와, 삼겹살이. 다른 음식률은 없어서. 육류 좋아하죠? 네, 고기 완전 좋아요. 그런 거 같아요. 보통 육식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양파즙이나 이런 거를. 맞아요, 맞아요. 이거 빼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양파즙이 지방 분해를 해준대요. 혈액순환에 넣으면 되고. 네, 그래서 혀를 뚫어줄걸요, 아마? 그래서 고기가 먹으면 지방이 끼잖아요, 혈관에. 그거를 뚫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있어요. 육식을 먹는데 채소를 먹기 싫거든. 그렇지, 먹기 싫은 거야. 걱정은 돼. 어, 맞아요. 그래서 다 먹고 집에 와서 그걸 먹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야. 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좋기 좋은데 걱정이 된다니까. 그렇지. 우리 사자 음식을 좀 한 번 드셔보세요. 이리로 앉아, 옆에 앉아. 진영 씨에게 맛있는 집밥을 싸준 오늘의 주인공은 그 위에 꿈의 인순이십니다. 어, 진짜요? 가수수로봇끼리 이렇게 참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거 맞추기, 이거 뭐게. 어? 저는 이거 진짜 먹고 반했어요. 진영 씨하고 이미지가 비슷해요. 저게 뭔지 알아요? 이걸 알면 진짜 음식이 안. 좀 쓴데, 쓰죠. 쓴 맛이 있어요. 뭘까요? 뭐 민들레 이런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어, 나 소름 끼쳤어. 진짜야? 소름 끼쳤어, 내가. 내가 닭고기 좋아하는구나. 나 닭고기 좋아하는구나. 어, 닭고기 좋아하는구나. 어, 진짜. 야, 근데 절대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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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름 미신 미신게. 깜짝 놀랐습니다. 미신 흘레가 이렇게 나와서. 대단하다, 이거야. 진짜 제발 깜짝 놀랐어요. 특허에서 제일 좋는데요? 진짜. 진짜. 아, 묵은지. 묵은지. 아, 이거야. 맛있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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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굿. 언제부터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동네 마셔가지고 혼자 사신 거예요? 어, 저는 스무 살 때부터요. 스무 살 후반부터. 그럼 최근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면서 언제가 또 제일 집밥이 그려워요? 어, 아무래도 새벽에 서울 떨어질 때. 음. 하루 종일 차에 있을 때. 행사 끝나고. 예, 하루에 뭐 천 킬로 넘게 뛸 때. 뭐 이때. 아니, 아까 여기 침실 이렇게 들어가는 동선이나 이렇게 보면은 정말 피곤해. 오시아. 네. 아.